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를 명확히 밝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공병호TV의 활동에 힘을 대줄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1대 총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사전투표보다도 오히려 비례대표 사전투표가 훨씬 더 심하게 조작되었다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전선거에서 지역구는 차이 그러니까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격차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플러스 한 12% 13%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사전선거의 경우는 훨씬 더 큰 수치를 기록합니다. 20%를 웃돌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례대표에 대한 21대 총선 통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는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 설극을 결류하에 대한 조작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자료에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별로 얻은 득표를 분포도를 그린 것입니다. 우선 X축, 가로축은 차이 혹은 격차를 이야기합니다.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Y 세로축은 선거구 크기입니다. 비율의 차이는 평균값 0에 가깝습니다.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어느 정당을 불문하고 대부분 0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이 바로 정상상태입니다. 정상상태에서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플러스 쪽이나 마이너스 쪽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크게 배치되어 있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정상상태, 통계적 개입이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비율입니다. 사전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과 같은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은 평균값 0를 중심으로 분포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통계적 조작이나 개입이 없는 정상상태라면 모든 정당이 평균값 0를 중심으로 종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종모양으로. 세로축이 선거구 크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거의 겹친 모양으로 그렇게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득표수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 기독자유당이라든지 세백당이라든지 우리공화당이 포함되는 그런 다섯 개의 그래프가 모두 높이가 다른 모습으로 다 0을 중심으로 해서 뾰족한 그런 삼봉우리와 같은 종모양의 그런 분포를 나타낼 때 그것이 개입이 없는, 조작이 없는 일종의 정상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분포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괴상한 분포도가 나왔죠. 이 분포도를 통해서 통계적 분석과로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엄청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작청정지역입니다. 통계적 개입청정지역입니다. 어떤 종류의 자의적인 개입이 없었지구가 바로 광주와 전남과 전북입니다. 여러분 0을 중심으로 하단에 보시게 되면 노란 표시를 하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분포도로 그린 것입니다. 0을 중심으로 대부분 세 지역이 전국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높이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규분포를 그리게 됩니다.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종모양의 정규분포를 그리고 있습니다. 통계적 조작청정지역, 조작청정지역, 개입청정지역, 여당이 확실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지역, 이것이 바로 광주, 전남, 전북입니다. 이 지역이 0값을 중심으로 하단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상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상태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시죠. 개입이 있거나 조작이 있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열린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평균값이 플러스 27.85%로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이 조금 더 낮은 형태를 갖고 있죠. 10.4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래한국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벽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엄청 심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8.25% 우리공화당은 마이너스 17.44% 새벽당은 마이너스 37% 기독자유통일당은 마이너스 39.74%입니다. 이런 통계적 분포들은 의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친녀정당에게 엄청나게 많은 표를 빼앗아가지고 밀어준 그런 형태의 분포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간략하게 말하면 정부 눈밖에 난 그런 정당들의 표를 왕창 뜯어다가 정부가 좋아하는 당에다가 왕창 밀어주는 형태입니다. 지역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지역구 투표의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나 비례투표에서는 훨씬 더 인위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통계 분석을 보고도 개입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죠.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면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다른 말을 하고 아직도 개입이 없다. 조작이 없었다. 4.15 총선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거죠. 뭘 가지고 설득하겠습니까? 어떻든 이런 멋진 엑셀 작업을 제공한 한스님에게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정상은 어디입니까? 광주, 전남, 정북밖에 없습니다. 정상 지역이. 나머지 모든 지역은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 상당한 왜곡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적 분석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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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